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들이 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죠? 바로 부모를 종처럼 부려먹는 아들 며느리의 사연, 밥 좀 해주는 게 대수야. 이 사연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속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자식을 키우고 자식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도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해서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됐죠. 남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제야 편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네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는 정말 착하고 예의바른 아이였어요. 성실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죠.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결혼하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책임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저와 함께 산다는 것도 어색했고 며느리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겼습니다. 아직 적응이 덜 되었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에 새끼 식사까지 모두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요. 아침은 뭘 해줘야 하나, 점심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 저녁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 주었어요. 함께 지내는 게 낯설고 불편할 텐데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군요. 이제는 당연한 듯이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서 힘들어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내일 저녁 뭐 해줄 거예요? 그 순간 내일의 저녁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일을 하고 오니까 힘들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금방 지쳐요. 그런데도 아무도 제 고충을 이해해 주지 않더군요. 아들은 항상 바쁘고 집에 돌아오면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가끔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으면 도와줄까 싶다가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도 좀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조금만 더 참아줘. 며느리도 바쁘잖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일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질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쌓일수록 서글퍼졌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당연함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남은 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곁에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식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늘 곁에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볼까 합니다. 혼자 살면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참으면서 가족들과 지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들이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이제는 저도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세요.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 희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연 속 사연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